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김용호 연예부장의 반격이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부장은 한예슬의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면서 한예슬이 다른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지만 페라리 선물을 준 원진 부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은 한예슬이 자신을 찬 원진에 대한 복수를 한 것이라고 김부장은 주장하였습니다. 원진 부회장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걸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사무펀드 홀딩스를 운영해서라고 하며 한예슬 때문에 원진 부회장은 지금 출근도 못하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예슬이 쿨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솔직하게 인정한 것일까에 대해 2011년도에 원진과의 열애설이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그때는 사실 부인하고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더니 지금 내가 증거를 내미니 이제서야 인정하냐며 거짓말을 못하는 한예슬? 지금도 많은 팬들이 한예슬의 거짓말에 대해서 현혹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버닝썬의 여배우가 한예슬이라고 폭로하고 나서부터 엄청난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버닝썬과 무신과의 충격적인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한예슬은 버닝썬을 딱 한 번 갔다고 해명했는데 한예슬은 데뷔 초부터 클럽 즉슨이 유명했고 남자 모델과 함께 자주 방문했으며 클럽 룸에서 이후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라 공개가 어렵다며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호는 한예슬이 버닝썬에 이어 신사동 무인이란 클럽에 자주 출몰했다고 했는데요. 무인 클럽은 약쟁이들이 은밀하게 노는 클럽이고 너무 문란한 곳이라 손님도 지인들만 받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부장에 따르면 한예슬은 버닝썬에서 1차로 춤추고 놀고 2차 무인 클럽에서 신나게 놀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무인과 버닝썬은 연결이 되어 있고 한창 버닝썬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무인도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내사 종결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것으로 보아 버닝썬과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상 빡치니 슈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